5 1 실버 키스 색깔은 어떻게 되셨나요? 싸 보면 맛있는 맛이야 맛있는 맛이잖아 톡 가운데 메인이니까 톡 가운데 여기는 집에서 입으신거라 안 매우고 양념이 나요 진짜 부드럽네 요 끝에가 마른다고 요거 맛있라니 괜찮은거죠? 촉촉하다 촉촉하다니까 오늘 아침에 확인했을때는 어땠습니까? 오늘 아침에 확인했을때는 냄새도 안나고 네 김밥이 딱딱하지가 않아 음 좋아 야간에 저거 계속 출시되면 진짜 식당 쪽에는 대박일거 같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Seg